랩을 시작하기 와우 와우 신기하다 정말로 재미있는걸 요 정국아 내가 랩을 시작 갈게요 요 요 요 렛츠 체크 잇아옷 아 박에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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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홉 내가 랩을 시작하기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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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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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달달달달달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귀엽다 아 이거 귀엽다! 깜찍하다. 마지막으로 이거!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standard 아부와 fist 도저히 들75명을 만들고요. 안웃기로 어떠셨어요? shores 언니 한 번만 잘못 배워서 교 prove 시간 아, 이거 아프네. 아, 여기가 아프네. 쉴 수 없는 손가락이 위치가 너무 아파. 아아. 아프네. 하나, 둘, 셋, 넷. 레드? 아, 겨울. 아, 러블루션. E, 에볼루션. D, 드라브로션. 하하하하. G,C,S, O, G에서 한 한번... 공헴ié스. 한 facil 보냈대. 이제 혼자로 밟 밖에 살았습니다. 여기서 형 랩하네요. 뒤에서, 뒤에서, 뒤에 있으感じ 되는데. 아니, 걱정하지 마시고. 키 happiest God 좋은 것 같아요. 찾았을 깨버리면 mimics시 같은 그런 둘다. 원래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, 머리색이 약간... 후회! 아 restart했어. oh my!! I just wish you happiness for everyone. 또 있어요. 또 다른 것들이. 또? 아 또? 혹시 하실 수 있는 말이 더 있나요?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? I'm so shy. 소스를 덜어가지고 먹는 거야. 다 있어? 다 있어. 맛있다, 야. 맛있다, 야. 오늘 아까 뽀한 포트인데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? 멀어서 준다. 뒤에 봐봐. 뒤에 다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? 2주 1위는 와. 진짜. 2주 1위는 와. 이거 진짜. 정말 텐션인데 이거는. 저번 주에 이렇게 다 했어요. 제가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. 저희끼리 X8. 그래 애들이 늦게 간다고. 내가 오래 찍고 애들이 늦게 간다고. 제여. 나가. 나가. 빨리 맨날 찍고 나가. 제여. 자, 가게요. 와. 한 발짜부터. 정말 살아간다, 아미. 그거 하려고 했어요. 아니,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요. 이유라고. 그럼 다시. 네, 나보고 다시 하자. 너 오늘 몇 등급이야?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. 아이씨. 아이씨. 이유로 grammyen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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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 했어요? 다 했다. 뭐 준비했어요? 야. 아 그만하고 나 이러면 박수 끈다 진짜. 스펠링. 스펠링 뭐야? 스펠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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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당신은 천사입니까? 여정입니다. 로즈벌이 너무 크고 우리 팬이 너무 많아 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엎었는지 안 엎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드립니다 재우고 있었던게 되게 엎었어요 아 엎었어? 그러니까 잡아드렸어 진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좀 잉글리쉬 네 왜 웃어? 왜 웃어? 아 우리 진이 형이 또 잉글리쉬 많이 또 혹시 프라노스 유노?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홍콩 홍콩 여러분 저희들 성립할 수 있어요, 성립만 안 돼.